안녕 할로 아무도 안 오네 나 지금 혼자 바람 쐬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오마이갓 오 핵이다 안녕하세요 바람 쐬고 있죠 바람 쐬고 있어요 바람 쐬고 있어요 야오 사랑해 언니 나도 너무 사랑해요 우와 예이 안녕하세요 화질이 안 좋다 가사도 좋아요 신기하다 어 누구세요 오지마 오지말라구 사실 같이 있었어 몰랐지 너희들 아 이 사기꾼 우린 사실 같이 있었다구 맞아 찹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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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찌놀이 야 희나 어 니가 될라고? 착한 자식 굿보이 뭐지 사실 택쌀떡 그녁 이거 진작 할걸 진짜 그러면 이제 부터 이제 이제 효과가 지금 나와 몰라 그런가 막내들이당 우옥 하지만 오늘은 투영걸 특집이 아니에요 그치? 투영걸 특집을 할 때는 나를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람 쐬러 왔습니다 이상해 하지마요? 이뻐요 어디가요? 우리 지금 미래여행? 우리 지금 시간여행 중이에요 투영걸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나 나 나 나 나 뭐지 미래이네이 예진이가 될 거래 사겠구나 너 이런 식으로 할래? 오늘 음주 방송 아니에요 아 그만해 모찌방송이에요 계란 먹을 사람 나 나 나 나 나 오 예스 노잼 누구야? 나와 노잼 나와라 설마 지금 우리 방송이 노잼이라고 했는가? 정말 경우가 없구만 반숙? 완숙? 여긴 완숙? 여긴 반숙? color 귀여워 귀여워 잉크해달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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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시끄러워 진짜 아 저기 우리꺼 아니야 왜 너만 나와 아 오늘따라 살짝 자기만 붙여 자 이제 니가 들어 희인아 재밌어 아구침이다 우리도 각도의 중요성 해보자 그래 오늘 좀 살짝 자제해야죠 왜냐면 여기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요 저희는 지금 도른자들이죠 왜 저래 지금 저희는 분장 중이에요 평범한 사람 얘가 이상해 여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영걸은 진짜 음주한 듯한 날에 할거에요 정말 좀 운해가 없어진 날 맞아요 일코가 뭐에요 일코가 뭐에요 길이지마요 차 길이지마요 이상해 척 커 결국 헤인아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나 엄청 쪘어 몰라서 그래 둘만 있어요 아 일코가 일반인 코스프레 우리 일코 해보자 시작 뭐라고 뭐하라고 일코 지금 지원군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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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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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린 또 공공장소의 에티켓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못지 놀이 할래 그래 시작 철썸 아 나만 흉측하잖아 아니 자기만 예쁜 나는 흉측했어 예쁘게 찍게 하는 기회를 줄게 아 제가 들을게요 어 이쁘게 나온다 야 나도 기회를 줘 알았어 나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오 살짝 클론 선배님들 같애 화론 난 화론이야 아니면 클사 언니들 안 창피해요? 우리 그런거 없어 난 창피한데 희인아 미안하지만 난 그런거 없다구 희인언니 청순열매 먹었네요 일코 망했대 도론자 삼행시 돌아와 룬 룬 룬 룬 룬 흑기사 요청 사기꾼 최잭잭 최잭잭 모두 따라해 최잭잭잭님 너무 보고싶어요 사랑해요 어디가요? 당신의 맘속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옹달샘 뭔소리야? 옹달샘 살짝 선정성이 있다 왜? 잡쌀떡 잡쌀떡 궁합에 우리 궁합에 계속 하고 논지 아 살짝 컸어 이번에 괜찮아 괜찮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생명에 지장 없어 지장 없어 지장 따위 없어 그런거 없어 라라라라 아니 지장이 있어 여기 지장 계약 강아지 계약 62년 잠깐만 또 여러분들 저희 또 술 마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리셋하죠 오케이 시작 살짝 치명방송 제 이름만 불러주세요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휘인아 놀람 저희는 이제 떠날거에요 모찌로 인사하자 안녕 다음 시간에 봐